안녕하세요. 향기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자, 오늘은요.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라벤더는요. 참 순해요. 순해서 이 원액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요.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이렇게 잠이 안 올 때, 불안할 때, 이럴 때 많이 쓰이는 에센셜 오일인데요.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써볼까 합니다. 문제점, 편두통이 있어요. 어떤 분들 습관적으로 머리 아프고 편두통 있는 분들 있죠? 그런 분들은요. 라벤더 오일을요. 이렇게 손등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세요. 아, 손등이 아니죠? 손, 어, 손목 안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 뒤쪽, 여기 기 뒤쪽을, 이 오일을 발라주세요. 여기 기 뒤쪽에, 기 뒤쪽 유향 돌기. 네,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,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. 네, 그렇게 되면 이 편두통이나 그 습관성, 습관성 이렇게 두통,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두통을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간단하죠?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!